흔방겜 심판 심판이 좋긴 좋아 심판당함 심판 상점에서 돈 없을까봐 돈도 챙겨주네 챔피언인지 잘 모르겠어요 헤드셋 끼고 있어서 헤드셋 껴서 안 들릴 정도면 지금은 별로 안 오는 거 아닐까 도갈 저지 저지 펜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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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빈쇄장. 코스가 좀 모자라겠다. 테우스 마키나 같은 거. 야 딱따라 심판당할 준비해라. 염원은 해야지. 골드를 3 씹었습니다. 부복. 무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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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. 흡협혈아저씨. 왜 맨날 다 끝나고 나오냐. 추월. 사색 육체수양 사색 추월 급수 추월을 안집을 이유가 없긴한데 지금 진노 한장이고 당분간은 별 도움이 안되겠지 심판당함 들끓는 울화 울화 다음 턴이라서 별로 안좋은거 같애 왓처 템포면 이번 턴에 잡아야지 이번 턴은 더욱 어깨를 든지 턴은 더욱 차감 골드 뜯는 거 달달하네. 이마세 왓처합니다. 추월 하나 더 나왔고 격분도 나왔는데 다 사기에는 돈이 좀 없는데 그러면 추월이 좀 더 우선이겠지 아까 선택받은 자에서 돈 뜯었으면 격분도 샀을 텐데 이 추월부터가 시작이지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음 이랬어 여보 던졌으냐 돈을 못 뜯어서 과일 주셉 학습 습 도자기 찰싹 인카운트 하나에 60원 벌 수 있는 이벤트 인카운트 하나에 60원 벌 수 있는 이벤트 야테라 65원 더 아 급쟁이 아 별상동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중튜브 골드를 넣었습니다 어? 디펙트 스타터팩이다 마요 하나 있으면 좋을텐데 정신수양 심호흡 정신수양 정신수양이 좋을까? 심호흡이 좋을까? 마요 생각하면은 정신수양이 나는데 정신수양이 나올 수 있는 중 정신수양이 confronting 정신수양이 정신수양이 이정도쯤이야? 간단하게 잡지 심판님 그립습니다 주커 없으니까 편안하네 체력걸레짝인데 왜 이렇게 위기감이 없지 관절 부수기 일단 말릴 수 있으니까 놓지 말까 죽었어 추월 두개는 나왔는데 무해가 저 밑에 있어가지고 이게 안 되네 이게 안 되네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휘갈김이 있었다면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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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오니언 바이오 결국에 없어 센슈 바이오니언 돈 열심히 벌어놓자 다음 상점에서 뭐 살려면 마요가 결국에 안 나올 것 같으면 좀 그런데 바이오니언 단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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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리석은... 어리석은... 놈... 직... 강선... 핸드 방안... 파워 카드 나오는 자리 정해져 있습니다. 공격 자리도 정해져 있습니다. 공공스스파 확정입니다. 첨탑 교체금... 적우... 적우... 숭배... 숭배임... 상하수... 붕괴 써야... 방어도 챙기려도..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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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포션도 남고 심장은 허접이고 카카 머리는 못먹었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